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더니 심지어 자기 자신과 싸우기까지 하는 이 남자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은 한 몸 안에 사는 두 명의 사나이 찰리와 행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찰리 새 아이의 아버지의 안정적인 직업 게다가 자신의 소유의 집까지 있는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에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절이란 걸 할 줄을 몰라 모두가 그를 무시한다는 점이죠 즉 속된 말로 호구를 도맡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애초에 찰리는 왜 호구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도 과거에는 마을에서 가장 이쁘고 똑똑한 여자와 결혼한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남자였는데요 아내가 출산을 하며 모든 게 바뀌어버린답니다 백인 둘이 결혼했는데 흑인 셋이 탄생한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하지만 찰리는 아내가 바람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택했고 이때부터 모든 걸 참아내는 이상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참고 또 참는 찰리 그런데 갑자기 찰리는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너무 오랜 세월 화를 참으며 살다 보니 찰리의 머릿속에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자아 행크가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중인격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엔 너무나 온수단 찰리지만 언제 폭력적인 행크로 변할지 몰라 골치 아파하던 경찰서장은 찰리를 마을 밖으로 내보낼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찰리는 아이린과 함께 뉴욕으로 떠나게 되죠 모두가 우려하긴 했지만 다행히 아이린을 무사히 뉴욕에 데려다 준 찰리 이렇게 그의 임무는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차일리의 숙소에 들이닥친 아이린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 알고보니 아이린의 전 남자친구는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녀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입니다 아이린은 경찰 역시 이미 다 매수됐다며 당장 도망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찰리는 자신이 믿는 사람이 있다며 그에게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 남자 역시 당연히 부패한 경찰 아, 이젠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때 찰리의 또 다른 자아 행크가 깨어납니다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악당을 제압하고 다시 도죽길에 오른 행크와 아이린 자위반 타위반 이제 아이린을 범죄 조직에게서 구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둘 아니 이 셋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중인격 장애를 가진 남자가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된 여자를 구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Me, Myself and I 뭔가 진지해야 할 것만 같은 소재를 코미디로 승화시킨 이 영화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막장 영화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두 시간 가까이 한숨도 쉬지 않고 펼쳐지는 짐 캐리표 개그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강추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소 억지스러운 개그나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나오는 19금 개그가 난무하기에 호불호 역시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답니다 만약 이 영화에서 부드럽게 펼쳐지는 스토리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나리오 상에는 허점들이 난무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 빈 구멍들을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과 감초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끊임없이 채워준답니다 정리해보자면 미 마이셀프 앤드 아이린은 대놓고 코미디에 약간의 로맨스가 가미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 딱 좋은 일명 팝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착한 남자 찰리와 나쁜 남자 행크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고생하는 아이린까지 이 셋의 이야기를 영화 미 마이셀프 앤드 아이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